여기는 키코 해변입니다. 꾸인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코스 중에 한 곳입니다. 키코 해변은 커다란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. 예전에는 배로만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저하곡에 넘어서 도로가 났기 때문에 이쪽으로 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은 키코 해변을 갈겁니다. 키코 해변 자 한번 가보시죠. 아유 아저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유 아저씨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논 시내에도 해변이 저렇게 예쁘게 길게 펼쳐져 있는데 물이 좀 별로 안좋아요 물이 네 요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5분 동안 기다리라고 하네요 14만동 주고 왔는데 여기 오토바이 주차장 주차비를 또 1만동을 냈어요 그러니까 15만동 들어갔네 7척 15만동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어딨어 마실 까만 아아 아아 같이 동반할 사람들인가 본데 나 determines 뭐 뭔지 좀 아 아, 저 아래서 못찾고 있는 곳은 우리가 점점 감각기 때문에 남은 곳은 남은 곳은 아무도 없는 곳은 도착했습니다. 도착했습니다. 널 앉아서 아이고 좋다. 아 사람 많네. 지금 아직 해가 있어서 개콘 개콘 탈바 맥주 아 예쁘다. 바다 색깔 봐. 와 진짜 장난 아니다. 바다 색깔이 집에 수돗물 그냥 목욕탕에다가 본 것 같지 않아요? 색깔 봐. 와 머리카락도 보여 와 대박 와 대박 멋있죠? 저기가 하늘에서 무슨 누가 오줌 싼 거 같아? 거인이 공룡이 오줌 싼 거 아니야? 저기다가 와 저거 버섯 같아 가위가 데쳐먹어야 되겠다 아니면 삼겹살 굽는 데다가 넣어놓고 소주 한잔 먹었습니다. 동굴 저 안에 고사리인가? 고사리과 같아요? 야 이런데 식물이 자라있냐 어떻게 해? 이게 하늘로 굴이 뚫려있나? 우와 신기하다. 우와 뚫려있어. 와 들어갈 순 없겠지만 뚫려있어 저 안으로 오 와 동굴 안에서 바라본 키코 a 멋있다. 여기서도 살고 싶다. 좀 덥긴 하지만 여기서도 살고 싶다. 어떡하냐? roz 네 여기 딴세상이니까 한번 와 봤어요 딴세상이라 우와 여기 뭐야 대박 여기서 몰래 영화 촬영해도 되겠다 에로영화 어 저거 과일도 달렸어 나무에 보이나요 저게? 어 이게 나문데 뿌리를 뿌리를 밑에까지 내려갖고 물을 좀 먹으려고 이야 이 본능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세상으로 나가는 문 나는 걸어 나가기 싫다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여기서 죽고 싶다 와 아름다운 아름다운 키코 해변 와 물 진짜 깨끗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개다 개 뭐야 개 야 개 여기는 큰 개 개가 다 보여 개가 와 여기 진짜 사랑하는 여인과 베트남 꾸인연의 여행을 오셨다면 키코 해변은 꼭 오셔야 돼요 꼭 오셔서 꼭 아름다운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아름답게 서로를 배려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꼭 평생 동안 예쁘게 예쁘게 사시다가 죽으세요 아 멋있다 이쁘다 근데 사진찍으로 왔어 시험붕도 아닌데 여기는 선착장인가 봐 선착장 아이고 고추 보인다 고추 보인다 이거 봐 아우 이거 밟으면 우와 이거 이게 날카로운 거구나 이게 이리 와 이리 와 야아 이리 와 니가 어디 갈라 그래 아이씨 숨었네 아 여기 또 있다 아 거기서 내가 어디 갈라 야호 자 바다가 나를 기다린다 가자 가자 돌고래 돌고래 1 고고고고고 돌고래 2 어딘서 빨리 와 와 이 아름다운 해변에 시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 어디가 샤워시설인가요? 어디가 샤워시설인가요? 네 왜요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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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고 바이러니 바이커 바이커 아 나 낙차 시간 안 물어봤는데 낙차 시간 안 물어봤어요 걸어가야 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